지난해 미국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60, 70대 여성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이유가 바로 아파트 측이 튼 난방 때문이었습니다. 난방? 참사의 원인이 난방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AP통신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Owner of Facility agrees to 60 million payout. 아파트 소유주가 1,600만 달러의 지불에 동의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동원으로는 무려 2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요. 지난해 5월 여성 3명이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시카고는 이상공온 현상으로 섭씨 35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가 냉방을 안 하고 난방을 한 거예요. 냉안 돼요, 네. 이는 이 부검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Autopsy, 부검이라는 단어죠. Excessive heat exposure. 3명, 여성 모두 모두 과다한 열에 노출돼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0층 건물로 700여 명이 거주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을 꺼졌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족은 소속을 했고 아파트 측은 결국 20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난방을 안 꺼졌죠. 이 벌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시카고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 온도가 26.7도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능기가 마련했네요. 맞아요. 아파트가 보니까 이 아파트가 6월 전에는 냉방기를 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난방기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다가 그걸 또 무더위 속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좀 유연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이번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덥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꺼주면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